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력파 배우 준호와 아유나가 주연을 맡아 유쾌한 경험을 선사하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코미디 달콤달콤을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한 없는 특별하고 사랑스럽다. 준호와 아유나가 주연으로 포인트를 얻었다. 달콤달콤에서는 준호와 아유나가 시청자들에게 요리의 세계를 탐험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독특한 개성과 유머러스한 조합으로 이듬오는 요리가 이야기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영감이 되는 일상생활에서 재미있고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관계 로맨스와 유머의 끝없는 맛 준호와 아유나는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실력파 CF까지 경비해 시청자들에게 다채롭고 풍미 가득한 식사를 선사하고 있다. 이 영화는 유머러스하고 달콤한 디테일이 결합된 독특한 특산품과 예상치 못한 요리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무제한 식사 모험을 경험해보세요. 스위트 앤드 딜리셔스인 영화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영혼이기도 한 독특하고 재미있는 모험을 준비하세요. 준호와 아유나가 선사할 기억에 남는 순간들과 빵 터지는 웃음, 밝은 색감이 기대된다. 달콤하고 맛있는 맛과 유머가 만나는 곳. 사랑, 음식, 유머의 완벽한 조합인 스위트 앤드 딜리셔스를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첫 회부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특별 포인트 차이를 만들어 보세요. 달콤달콤해서 준호와 아유나가 요리에 도전하는 동시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감정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영화의 독특하고 특별한 포인트다. 마침표 새로운 맛을 탐구하고 함께 독특한 식사를 만드는 재미있는 순간과 달콤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준호와 아유나에게 행복한 하루를 약속해 주세요. 매회 준호와 아유나는 맛있는 식사는 물론 날카로운 대사와 섬세한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스위트 앤드 딜리셔스는 인요리의 모험일 뿐만 아니라 우정, 동료의, 어쩌면 사랑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매회가 새로운 행복한 하루로 시청자들을 맛있고 따뜻한 감성의 세계로 안내한다. 준호와 아유나 좋은 동반자 우리는 준호와 아유나가 화면상에서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들의 완벽한 좋아하는 웃음은 물론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행복하게 만든다. 이들이 선보일 재미있는 상황과 맛있는 식사를 기대해보자.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계, 달콤하고 맛있는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각 에피소드가 밝은 그림으로 맛이 유머와 감동을 만나는 달콤하고 맛있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개봉일 전에 좌석을 예약하세요. 재미있고 달콤함, 준호와 아유나가 주연으로 점수를 얻었습니다. 달콤달콤해서 준호와 아유나는 배우뿐만 아니라 뛰어난 개그맨으로도 활약하며 관객들을 유머러스한 상황과 맛있는 식사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들의 조합은 음식과 사랑을 둘러싼 독특한 이야기로 다채로운 그림을 만들어낸다. 요리 모험맛과 행복 매회마다 준호와 아유나는 시청자들을 취향과 인연의 발견 여행으로 이끈다. 식사는 주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유머러스한 상호작용을 선보이며 친밀한 순간을 만들어가는 기회이기도 하다. 길거리 식당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요리의 구석구석을 탐험해 보세요. 다정하고 도움이 되는 준호와 아유나의 파티 준호와 아유나의 관계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한 디테일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달콤한 순간과 요리의 도전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절묘한 연기 준호와 아유나의 독특한 특징 준호와 아유나는 화면 속 잘생기고 아름다운 얼굴일 뿐만 아니라 실력파 배우이기도 하다.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은 각 에피소드를 유머러스하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섬세한 연기는 유머러스한 상황을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순간을 독특하게 만든다.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합니다. 맛과 유머가 만나는 곳 달콤달콤해서 준호, 유나와 함께 끝없이 재미있는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세요. 매주 맛과 유머가 만나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는 있는 커플이 가져올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달콤하고 맛있는 준호와 아유나의 독특한 하이라이트 준호와 아유나는 실력있는 출연진은 물론 창의적이고 유머러스한 스토리와 요리의 맛으로 포인트를 획득한 달콤달콤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카드립니다. 특별한 요리 문화 탐구 뛰어난 특징 달콤하고 맛있는 은 유머러스한 그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주연을 맡은 준호와 아유나는 다채로운 관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독특한 별미를 통해 문화를 탐구하도록 이끄는 헌신적인 가이드이기도 하다. 화면 속 팀원 인생의 동반자 준호와 아유나의 독특한 점은 뛰어난 연기력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궁합이다. 달콤하고 유머러스한 순간들은 출연자들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부각시키며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낸다. 유머정신 웃음에 빠져보세요. 준호와 아유나의 타고난 유머감각은 달콤달콤을 생생하게 만드는 힘이다. 상황마다 소소한 디테일을 웃음의 기회로 삼아 매회를 유머러스한 파티로 만든다. 맛있는 요리 음식 애호가를 위한 향연 화면 속 맛뿐만 아니라 달콤달콤에 등장하는 요리들은 음식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기도 하다. 준호와 아유나는 요리를 탐구하고 각 나라의 독특한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다음 여행을 준비하세요. 더 많은 약속. 준호와 아유나가 뛰어난 퍼포먼스와 요리 비법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달콤달콤 다음 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유한 이번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상황과 독특한 맛으로 달콤하고 맛있는 을 즐겨보세요. 준호와 아유나 관객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가 되기 위한 여정 준호와 아유나는 훌륭한 배우일 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로서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가 되는 감동과 설렘으로 가득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별 그들은 잘생기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예능 스크린의 다양성과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 준호 유나의 터탑 성숙한 연기력과 인상적인 댄스 실력으로 오후 2시 멤버 시절부터 솔로 활동까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준호 한편 걸그룹 소녀 시대의 멤버 유나는 아름다운 미모는 물론 다수의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포인트를 획득했다. 친밀감과 친근감 준호와 유나는 가족 친구 같다. 시청자들은 준호와 유나의 뛰어난 실력 뿐만 아니라 친근함과 친근함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은 멋진 스타일뿐만 아니라 늘 팬들과 애정을 나누는 친근하고 헌신적인 친구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완벽한 커플 준호와 유나의 독특한 조합 준호와 유나는 이번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함을 입증했다. 준호의 연기력과 유나의 자연스러운 매력이 만나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멋진 커플을 탄생시켰다. 모든 면에서 성공 준호와 유나는 관객의 자부심이다. 준호와 유나는 모두 무대 위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자선활동과 자선활동에 참여해 팬 커뮤니티에 자부심을 더하고 있다. 그들의 현신과 연미는 시청자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더 기대됩니다. 준호와 유나의 밝은 미래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준호와 유나는 앞으로도 많은 작품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관객들은 이들의 예술적 전문성은 물론 매력적인 외모와 카리스마 넘치는 성격까지 높이 평가한다. 에너제틱한 여정 관객은 자연스럽게 준호와 유나를 사랑하게 된다. 준호와 유나의 다채로운 행보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목격하게 된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 카드립니다. 예술무대에서든 영화계에서든 자선활동에서든 이제는 이는 커플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술적인 면모 준호와 유나의 득점력 예능감과 최고의 퍼포먼스 비율을 갖춘 준호와 유나는 많은 감독과 프로듀서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이다. 예술 장르를 넘나드는 유연성과 능력은 다양한 관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강점이다. 다채로운 삶 가깝고 친숙한 이미지 준호와 유나는 스크린 속 멋진 스타는 물론 일상에서도 친근하고 친근한 친구를 쌓아왔다. 그들은 개인적인 순간, 재미있는 사진,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하여 청중이 좋아하는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아름다운 커플 어느 각도에서나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 준호와 유나 커플은 화면 속 커플일 뿐만 아니라 우정과 화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들이 함께 등장하면 각도마다 반짝반짝 빛나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포인트를 준다. 관객 이야기 준호와 유나가 만드는 특별한 경험 준호와 유나는 실력 있는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관객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항상 독자, 청취자, 팬에게 매력적이고 가까운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사랑이 끊음없이 퍼지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밝은 미래, 더 많은 위대한 행동을 약속합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과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준호와 유나는 새로운 기획과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관객은 팬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동반자이자 이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귀중한 격려의 원천이다.